안녕하세요.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는 강현종입니다. 이산화 시작하고 나서 첫 목표였던 골드 디렉터가 되어서 너무 설레이고 감사합니다. 네, 이번 워드 워드 나이트에 골드로 참석하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이고 설레입니다. 많은 분들과 함께 이 자리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. 네, 달라진 점은 이전에 회사원이었을 때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과 그리고 항상 피곤에 지쳐있었는데요. 지금은 어느 때보다 에너지 넘치고 즐겁고 또 시간 관리도 내가 원하는 때 일할 수 있어서 너무나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. 네, 유산화 사업은요. 저는 너무 즐겁고 힘든 점이 크게 없다고 생각해요. 하지만 회사 생활을 할 때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 수동적인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가 내 계획을 해야 되는데 저는 다이어리를 통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의 계획을 세워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하반기에 저희 파트너님들과 함께 두 단계 이상 성장해서 저는 루비로 또 우리 파트너님들은 두 단계 이상 성장해서 함께 무대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. 저희 유 더 베스트 그리고 챔피언 팀에서는 항상 글로벌한 미팅을 가지고 있는데요. 줌 미팅을 통해서 캐나다, 미국, 중국, 일본 많은 파트너님들과 함께 인터넷으로 미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저에게 유산화는 최고의 축복입니다. 유산화 사랑합니다.